이 노래는 처음 시작을 한참으로 나왔습니다, 지금. 지금 투맨보로, 뭐 아쉽게. 타인은 50대가 너무 잘라요. 그래서 거의 끝에 부분을 다 이제 배출을 하겠네요. 여자분 휘저 인터스키스쿨의 김총 선수. 지금 두 번째 패스. 투맨드로 지금 슬라룸을 하고 있습니다. 잘 슬라룸이죠? 아직까지는 타신 구력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은 뭔가 타신 기간에 비해서 그 부분을 흘려놓으시는 거에요. 1번! 아유, 자세히 해놓으셨네요. 2번! 3번! 4번! 5! 5번! 5번! 7번! 5번! 8번 볼 볼 볼 볼 1자 패스. 골! 107번! 2번 볼. 3번 볼. 5번 볼. 5차 패스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담이 있겠죠. 이것도 이제 시합이다 보니깐. 하지만 차선수 선수는 1차 패스보다 1차 패스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마지막. 컷. 예! 1차 패스 diz에서도 2차 패스는 1차 패스, 첫 번로 지으로 예를 들어